유천여자중학교 유천여자중학교에서 중학교 재학중인 지수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작품은 제가 다 짠거에요. 그러니까 더 박수 많이 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힘듦. 무리 전 governor 응원 주모랑 우리도 다 맞은 사진을 뺏어 하나 둘 모아둔 기억을 재워 그 맘에 일어나가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난 주저앉고 마르기 쏟아진 눈빛고는 날 안치면 또 못 보게 해 멀어지는 바람은 다만 너랑 너랑 못하게 해 너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너를 보이지만 작은 두 손을 모은 내 기록은 하나뿐이야 너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너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다닙니다 이 날이 지금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